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랑구가 사회 취약계층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중랑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28억 원 규모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중랑구가 마무리 독립운동과 양성과정,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아모레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의 소식을 전하는 JBN 뉴스 엄지민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랑구가 지난 5월 4일 사회 취약계층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중랑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1,107억 원에 이르며 가구별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랑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운영을 위한 콜센터와 동주민센터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중랑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와 서울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5월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로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18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도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구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홀로 거주하는 고령 및 장애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주민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랑구는 지난 5월 4일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만 3,349세대를 대상으로 현금 108억 원을 선지급하며 지원이 시급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구민 여러분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슬기로운 소비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28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28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지난 4월 29일 제239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중랑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 지원과 긴급복지 대상자 확대 등 민생 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랑구는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35억 원과 전통시장 지원 1억 원,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4억 원, 코로나19와 관련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긴급복지 및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8억여 원, 그리고 방역 지원에 6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외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저소득주민 암관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 5억 원을 편성했으며 하수도 준설 및 도로포장 정비, 가공, 대전설로 지중화 사업 등 도시안전 및 환경개선 분야에 44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설립 및 홈페이지 서버 구축 등 일반 행정 분야에 1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도 2020년도 추경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지원 사업과 긴급복지 등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했습니다. 중랑구는 어려운 시기지만 구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랑구가 문화재청 공모사업, 생생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아모레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생생문화재 사업,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아모레터 프로그램의 대상 문화재는 망우리공원 국가등록문화재 제691-5675 망우독립유공자묘역의 서광조, 서동일, 오재영 묘소와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15호 아차산 봉수대터입니다.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아모레터 프로그램은 독립운동을 테마로 한 가지 교육형 프로그램과 세 가지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먼저 망우리 독립운동과 양성 과정은 중랑구의 독립운동 콘텐츠 및 문화재적 가치를 소개하는 문화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중랑구청 회의실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이수자는 향후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문화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6월부터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봉화체계를 체험 형식으로 알아보는 초등 격과 연계 프로그램 특명 독립군 밀서를 안전하게 전달하라가 진행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밀정을 찾아내는 특명 비밀결사 다물단 단원이 되어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초등 저학년 및 유아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독립자금의 기능과 필요성을 알아보는 특명 독립자금 암호를 해독하라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독립군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망우리 공원에서 이어질 계획입니다. 중랑구 생생문화재 사업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암호레터 프로그램은 선착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중랑구 생생문화재 네이버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명소 망우리 공원을 무대로 그 시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독립군이 보낸 한 장의 암호레터, 중랑구는 이 프로그램이 중랑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주식회사 시티해양건설의 기부약정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기부약정식을 통해 주식회사 시티해양건설은 전용면적 1,584.7제곱미터, 시가 244억 원 상당의 서울 양원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진의 건축공간을 중랑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중랑구는 주식회사 시티해양건설의 감사합회를 증정하며 구민을 위한 기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중랑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의 텃밭을 열고 지난 5월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무장의 텃밭은 묵일동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옥상에 1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쉽게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텃밭 상자의 높이를 20cm 올리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하는 등 장애인 친화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중랑구는 도시농업 정착과 도약의 해를 맞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중랑구청 열린 광장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범종점등식이 열렸습니다. 중랑구 사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중랑구청이 주관하는 범종점등식은 류경기 중랑구청장 및 사업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중랑구 사업연합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 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구청장실에서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중랑구는 구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랑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위해 인권활동 경력자 8명을 중랑구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중랑구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중랑구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중랑구가 오는 5월 22일까지 도시재생과 공간기획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장미마을 공간기획단을 모집합니다. 공간기획단으로 선발되면 무기동 장미마을에 설치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어르신문화센터와 장미마을관리사무소, 장미마을가족도서관, 청년문화발전소와 장미마을재생연구소 등 5개 공간의 기획부터 조성, 운영방향결정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중랑 장미마을 공간기획단에 참여를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무기동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대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을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랑구가 2020년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중랑구청 교통행정과 및 인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초 누적 주행거리와 1년 후 최종 누적 주행거리를 비교해 실질적 감축을 실천했을 때 7만 포인트까지 차등 지급하며 지급된 포인트는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시거나 서울시 이텍스를 통한 지방세 납부 또는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를 맑게 하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알뜰하게 포인트도 챙길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면서 요즘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은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도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JB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JBN 뉴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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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econdง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